아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카사린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지? 주말에 좀 안해서 그런가? 오늘도 캔빨 잘 받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상대가 근데 인베이드를 들어오기에는 그렇게 막 좋은 조합은 아니긴 해요 렉사이 말자라서 굳이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어우 맛있다 좋아요 말자도 굳이 뭐 견대를 하진 않네요 막 파밍 구도로 갈 것 같은데 느낌상 그냥 저도 파밍 합시다 엑사르 위쪽 카밀도 라인이 당겨져 있어서 정글 봐주기 좀 어렵겠는데 라이브를 보네요 잡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잡아줄게 가야돼 가야돼 오케이 오스택 안 줬거든요 일단 이게 맞나? 모르겠다 파밍이 이겼으라나? 각이 잘 안 보이네 제디는 왜 미드에 왔죠? 거네 다 돼야겠는데? 어 아까운데? 잠깐만 아하 카밀 좋아요 지금 좀 살인인 게 나을 듯함 엑사이가 바로 뛰면 좀 위험해서 엑사르 아닌가요 아님 어 바텀 굿 화이팅 엑사이 바텀 버금 나 6레벨인데 또 오나? 또 오나? 가버려? 없습니다 6레벨 찍히는 걸 몰랐나봐요 전 탑 봐줘야되는데 어 태밍 좋았다 공이 끊겼네 야미 어 좋았습니다 사실 말자 공을 끊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칼같이 끊겨버렸네 좋아요 어 틀렸나? 사비 맥사이가 굉장히 잘 컸네요 게리도 좀 잘 크고 이거 가볼만한가? 맞읍시다 안되겠다 백사이가 한 턴 잘 뺐다 아 이거 봤던 까빙 제리는 그래도 잡았네요 다행히 룰루 쪽 한 번? 룰루도 집 간 거 같죠? 말자 쪽 노립시다 사인 밀려고 할 거 같은데 이거 여기까지 하죠 굿 탑 쪽 봐줄게요 이거 말자아가 텔포도 아니라서 3대2 될 거 같은데 이거 잡았는데요 굿 좋습니다 가져야겠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기회인데요 이거는 턴 저거 저거 도와요 좋아요 좀루에 전멸 가지 맙시다 렉사이가 바로 뛰어올 수도 있어서 심하죠 아 이것도 좀 아 렉사이 보였네요 말자 궁도 없어서 이거 까진 먹어도 될 듯함 아하 오케이 다비 여기 상대가 좀 많거든요 도 뛰어도 올라온 거라 안 하는 게 낫겠는데 하핀텔 큰일났다리 그럼 좀 큰일나지 않았을까 어 네 제레인 잡았네요 어 네 명이 다 죽었는데 베인은 아 옆에서 죽었구나 근데 전령 쪽 가지 않을까요 어디 갈지 모르겠네 바텀은 안 맞고 있거든요 여기 다 왔구나 어 이게 맞아 너무 아까운데 아깝다 좀 애매한데 한타보다 좀 애매한데 한타보다 어때요 이거는 아 까비 아 까비 아깝다 사밍 해야겠다 일단 한타에서 제가 선 진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가 말자라서 사밀이나 샤쿠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 큰일났는데 이러면 아쉬운데 저도 아깝다 아 여기에서 좀 크게 무너졌네요 이제 돌을 한 번 분위기 안 좋으니까 광욱계 진짜 좀 많이 큰데 뭐 원래 불리하게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천천히 좀 해봅시다 경호까지 져야겠다 땅둥이에서 막죠 땅둥이 다이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들어가지 말지 그냥 미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아쉬운데 산타맥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이러면 괜찮죠 아 까비 맞아주지 아깝다 왜 들어갔지 왜 들어갔지 좀 아쉬운데 아깝다 안 죽어야 되는 건데 탈리포트 타야 되는데 이러면 와 진짜 너무 세다 상대 근데 와 진짜 너무 세다 상대 근데 더워버렸네 까비 아쉽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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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작위 이모티콘이 뭔가요 무작위 이모티콘입니다 Q&A 영상 다시 안올리시나요 네 나중에 어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한 10만 되면 번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갈리오 설마 미드 갈리오인가 너무 땡큐인데 카사딘이 상대로 만났을 때 가장 좋아하는 챔프 중 하나인 갈리오가 나온다면 이것도 모르거든요 에라이 모르겠다 미드겠지 뭐 잘생기면 5천원 잘생기면 5천원 아 네 성공 아이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아이 감사합니다 호잉 아이 감사합니다 곧 어 미드 갈리오 미드 쓰레쉬일 수도 있죠 아 제가 그건 또 몰랐네요 상대가 마스터 양학 유튜버가 와가지고 미드 AD 쓰레쉬 이거 못 막습니다 하고 미드 쓰레쉬를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은 내가 못했네 이번판 정복자 들어서도 괜찮았겠다 근데 이미 시간이 늦어버려서 아 네 피즈 피즈는 카운터가 뭘까요 질리언 가렌 니코 에라 모르겠다 피즈랑 카사딘 라인전 킬 확률이 왜이렇지? 피즈가 62%인데요 아니 이렇게 많이 죽나 카사딘이? 어? 이러면 아 라이즈 탑이겠죠 아마도? 탑 카르마 라이즈 서포트 탑 카르마의 라이즈 서포트이면 제가 5억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5억 드릴게요 아 네 다행히 서포트 카르마였네요 투 현직 라이즈입니다 서포트 각유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해주세요 아 네 준비해드렸습니다 오 네 그분 퍼블 좋아요 뭐야 누군가가 날 노리고 있어 이거 뭐임 이걸 좀 푸쉬해야겠다 라인을 박아놓는게 낫겠는데 이것까지는 이걸 빠르게 박아놓으면 당겨진 라인이 되서 오히려 좋죠 네 이런 라인전 좀 괜찮게 시작한거 같은데 이 정도면 피즈 상대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좋네요 시작이 여기 어우 아파 아 바텀 네이스 쏩니다 까비 피즈집 간거 같죠? 표정 다 써서 이게 안맞아? 가까운데 조금 이거라도 밀어야겠다 라인을 이거라도 밀어야겠다 라인을 이거는 못막을듯함 피즈 일단 6레벨 까비 한 대도 왔네요 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트위치 처음 가입해서 후원 남겨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엄준식 화이팅 아 강영옥 어우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많은 잘쓰겠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아 네 눌러도 좋다고 네 리액션을 감사합니다 호잉 힝 히모링 감사합니다 곧 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이 친구 오케이 예견 한번 어우 나 만화가 없는데 좋아요 이게 팀워크지 피했나? 까비 좋네요 아 까비 참았어야 됐나? 뭔가 참기 좀 어려운 자리였다 그쵸? 참았어야 됐나? 참았어야 됐나? 집중하세요 네 허허허허 롤루가 라인을 밀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온다 밀 수 있나? 밀 수 있네요 기메스 기메스가 앞으로 뚫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 그럴딴 안왔네요 좋습니다 이거 그브가 막을 수가 없다 상대 다이브 때문에 뭐야 막네? 못 막네 좋은 듯함 네 그럴거면 어 네 모르겠다 까비 그브가 밉진 않으신가요? 어차피 지면 같이 지는 거니까요 어 나만 지는 건 아니니까 저도건 못 잡겠다 힘차이가 나서 어 좋아요 깽이나 띄워줍시다 용까진 해도 될 듯함? 까비 여기까지 하죠 어 그 그분님? 어 네 난 모르겠다 어 뭔가 내가 원한을 샀나? 뭐 아쉽다 그쵸? 저거 못 막아요 지금 가면 다이브 당해 게임이 좀 이상이겄네 키즈만 잘 커봅시다 까비 한타 잘 해봐야겠는데 그냥 이게 골드도 골드인데 킬 경험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경험치 복구가 안되는데? 어 네 잘 모르겠다 그레이브즈야 아쉽습니다 사실 스파이가 있었던 거 아닐까 우리 팀에? 그거 아니고서는 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? 어 좀 아쉽습니다 엑스맨은 어 엑스맨이 있는 거 아닐까 좀 많이 불리해졌는데? 오케이 이건 잡았어요 그래도 파이팅 파이팅 아직 모르는 데리 사비 사비 이걸 끝내 아쉽습니다 사내는거 보여주세요 아 네 보여드렸습니다 다행이다 보탈을 보냈는데 도구잡았네요 사내 입으면 먹고 갈까 좀 많이 위험하긴 하거든요 여기도 좋은거 같은데 이러면 힘들해도 또 달리는거 같아서 보는데 사비 아깝습니다 정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진짜 아깝네 아깝다 이지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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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